돈 없어도 이건 꼭 먹이세요 강아지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템 탑3 안에 꼭 들어가는 오메가3 시력기능과 뇌발달, 피부나 관절의 염증을 억제해주는 필수 영양소로 급여를 통해 보충해주면 더욱더 건강한 견생을 살도록 도와준답니다 강아지 오메가3는 1세대 알루미늄 용기에 정량 급여해 어려움으로 2세대 연질캡슐형으로 진화했었는데 이제는 앰플형 3세대로 신선한 오메가3를 간편하게 먹일 수 있게 나왔더라고요 3페어치 걱정없이 순도 80% 닥터바이 오메가3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열 전달률이 낮은 특허받은 진공 밀폐 앰플 용기에 고함량의 오메가3 보관 진공 밀폐질소 포장으로 불필요한 냉장 배송 없이 상온 보관이 가능하며 3페 걱정 없이 어츠가 적은 신선한 오메가3를 급여할 수 있어요 두찌의 뽀얗고 예쁜 피부와 피모의 비결은 신선한 고슴도 오메가3 먹는 것이죠 오메가3는 가려운 피부염 개선이 확인될 만큼 피부 건강에 도움 준다는 거 아시죠? 오메가3의 EPA 심장건강, 관절건강, DHA, 눈건강, 뇌건강 등 강아지의 종합관리의 필수 영양소로 흡수에 좋은 초임기 오메가-3만 담은 닥터바이 오메가3 등 낮은 산가수치로 비린내 걱정 없이 꾸준히 급여하기 편하더라고요 세계정제어유협회 IFOS 하이브스타 인증의 인공색소, 연질, 감미료, 부산물, 착색료, 향료 걱정 없는 식스프리 100% 독일 KD 파머사 오메가3 사용 닥터바이 오메가3 등 앰플 1개 기준 EPA, DHA 400mg을 담고 있어요 간편한 원터치캡으로 개폐가 쉬운 징복매페용기로 매일 신선한 오메가3를 안전하게 어치가 심하지 않아서 냄새에 민감한 강아지에게 기호도가 높은 오메가3에요 닥터바이 전복삼개죽과 급여해봤는데 역시나 잘 먹어주는 돗질합니다 닥터바이 오메가3는 기존에 먹던 사료나 간식과 함께 급여 가능해요 어치 냄새에 대한 부분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급여 전 냉장고에 보관 후 급여하면 냄새가 더 완화될 수 있다는 꿀팁을 전하면서 삶의 걱정 없는 신선한 오메가3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두찌와 두찌의 친구들의 행복한 견생을 위해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